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에 있는 뷰티풀 사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랜저 TG 작업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후방 카메라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송과장의 여기에 단골로 다니는 오디오 샵이라고 하는데 여기 샵 대표님께서 후방 카메라를 달아줄 테니 한번 가지고 와라 말씀을 하셨고 원래가 오디오가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스피커까지 같이 달아주신다고 이쪽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그랜젤 작업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흥까지 또 이렇게 부리낳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번 얼굴 보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시흥 뷰티풀 사운드 강영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차들도 되게 많고 하실 일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오디오에 많이 관심이 없어서 크게 몰랐는데 우리 송과장 통해서 들어보고 여기저기 보니까 대표님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저는 되게 영광이에요 제가 더 영광이에요 오늘 그랜저 작업 어떻게 시작하실 거죠? 우선 꼭 필요한 게 후방 카메라니까요 별도의 룸밀러형 모니터 하나 아 룸밀러에? 예예 룸밀러에 영상 나오게끔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저희가 후방 카메라도 취급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사실 주력으로 하는 건 스피커나 오디오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서비스로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꼭 필요한 거는 후방 카메라 요즘은 후진할 때 영상 없으면 못 할 정도니까 그거에 도어의 프론트 리어 스피커 장착을 해드리고요 장착되는 제품은 글라덴 G2라는 모델인데 가격대는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많이 비싼 제품도 아니지만 그거 시공해드리고 도어 쪽 이런 김에 방음 쪽이 좀 부족하잖아요 방음하고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쪽에 흡음해서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좋은 소리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게 룸밀러구나 룸밀러가 시원한데 크기가 뭔가 멋져 보이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스톨은 기본이고 원하시는 모든 작업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리가 딱 이 자리밖에 없어요 정중앙에 달면 참 좋은데 애석하게 정중앙에는 버튼이 있으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왔었어요 기존에도 저의 외부 활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꽤 그냥 연고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온 거죠 왜 이렇게 인스톨을 하는 게 恨을 하는 게 제한은 대단하드로 주연 미래 내리오 이 자리 신경이 잠시 서울 의사 ds 해수 와, 완전 신기하다 이거 하나 사고 싶다 100만 원 정도 다음에 사야겠다 이거는 설치를 룸밀러에 해 드릴 텐데 평상시에는 안 켜주고 후진 넣었을 때만 전원이 들어오게 해서 모니터에 후방 영상 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해 드릴 거예요 손 보시면 요즘은 인스톨 안 하는데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여기도 돌아가 있고 인스톨 하는 사람이 손이 고울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손이 이런 게 좀 창피했었는데 지금은 창피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 살아온 흔적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쓰실 만은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길이 되게 외졌는데 그만큼 홍보도 하실 수 있고 그만큼 유명하시니까 또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셨나 싶더라고요 저도 진입로 보고 많이 놀랐어요 고객분들이 대부분 건물 도착하실 때까지도 저도 그랬어요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 그런 위치에 돼 있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웬만한 한 시간 안쪽이면 다 저희 샵 방문 가능하니까 그만큼 또 유명하시고 손님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또 여기를 내비를 찍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저희 쓰는 장비나 조금 라우드한 음악을 튼다든지 그러면 베이스가 좀 멀리까지 가요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 영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고 외부로 나와야 마음이 차라리 더 편해요 아 맞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음악에 대한 감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수의 감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난 진짜 그렇게 손재주 있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이 못질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저도 잘 못 해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테슬라 방문 많이 하시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그 방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엔 엔진음이 없어졌으니까 소리가 더 시끄럽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아니에요 이거 그냥 소음 자체가 원래 많이 나더라고 한 90km 넘어가면서 풍절음 120구간까지는 조용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게 돼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작업이 오디오 작업과 방음, 방진 그 작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시는데 TG는 진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에 오디오 할 줄 알면 다 알 줄 알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할 줄 알죠 할 줄 몰라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샵이 굴러가려면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작업을 사실 못 하는 거지 보통 이제 오디오 작업할 때 액세서리 갖고 계시게 되면 이것도 하나 뜯은 김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해드리니까 지금 스피커가 지금 앞이 문짝에 있죠? 문짝이 두 개가 있어요 스피커가 장착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미드 우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트위터가 고음이 장착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탈거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뒤쪽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미드 우퍼만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돈을 낼 때 웃으면서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만족하는 결과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아드타에 맞게끔 링 과자를 제작을 해서 CH로 가공을 해서 스피커 아드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걸려요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저는 엠마 헤드셔츠라고 해서 현재 국제심사관으로 활동 중이고 국내에서는 스탭으로 심사에 관여하지는 않고 제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사운드 튜닝 쪽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결과물이 좋아져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 스피커의 진동을 잡기 위해서 방음을 할 겁니다 스피커의 진동을 잡기 위해 방음을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런 방향으로 자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차도. 좋은 차 없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차가 제일 좋은 차지. 정답이 어디세요? 타고 나면 이제 다음 타자마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좋은 차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또 그걸 돌아가니까. 그걸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저희 와이프도 잘 이해 못해요. CD를 못 있나요? 예, CD가 돌아가면 돌게 돼 있는데 그 도는 힘이 되게 약해요. 아이고. 오, 오디오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 아, 네. 가장 무난하게 하시는 게 이 구형에서 이 다음 모델 거 USB 되는 모델로는 많이 하시니까요. 충고로 구해봐야죠, 뭐. 어, 요거는 이제 구형 건데 이제 신형 거에 USB 쓰실 수 있게도 가능은 해요. USB만 돼도 쓰기가 편하니까. 일단. 네, 후방 카메라는. 우와, 후방. CD가 안 돼서 우선 뭐 아쉽더라도 라디오라도. 그거는 뭐. 댓글 한번 바꿔야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미리만 알았어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찾아봤을 텐데. 원래가 또 오디오를 저는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데다가 이 차는 또 타지도 않으니까 이게 계속 견인차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아까워서 타야 달을까 봐. 제가 탄다 하더라도 누가 CD를 들어요. 오디오, 이 핸드폰 꽂아가지고 들으니까. 그렇죠. 끝이 안 나네. 아, 케빈 힐타 바꾸고. 와이퍼 바꾸면. 이게 끝이 나긴 나는 거야. 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 이거 뭐. 아, 정말 좋은데 어떻게. 남자한테 좋은데. 와이퍼 바꾸면. 와이퍼 바꾸면. 아, 대표님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사실 영상에서 음질이나 그런 걸 막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네요.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아, 사실은 개인용 이 단말기에서 듣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네요. 아, 네. 뭐 괜찮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이거 작업하시느라고. 제가 진짜 이거 좋은 분한테 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매장은 시흥에 있는 뷰티풀 사운드예요. 뷰티풀 사운드. 제가 이거 게시글에다가 잠깐 올렸거든요. 올렸더니 이 간판 이름만 보고 벌써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잘하신다고요. 벌써 달린 거 보니까 광고 제가 따로 안 해드려도 그냥 잘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별말씀을요. 좋은 의도로, 좋은 취지로 그렇게 된 거니까 좋은 분한테 꼭 필요하신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그렇고 후방 카메라도 그렇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마음에 드는데 내가 타고 싶다. 재규어를 정리하고 이걸 타야겠는데 이제 이걸 내가 타면 사람들한테 욕을 욕 먹는 일밖에 없잖아. 이게 돈이 엄청나요. 물어 나가는 거 같아요. 물어 나가는 거 같아요. 이 방음질 때문에... 이 방음질을 붙이기 전에 액츄에이터가 망가졌어야 하는데 보내기 전에 액츄에이터는 갈아줘야지 나중에 가져가서 망가지면 다 만들어 놓고 저거 하나 안 해서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 램프는 전구 이 자리에 소켓이 다 망가져 있는 거고 이것도 다 맛이 갔어요 여기는 이미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있고 이런 램프들은 전구 타입을 쓰면 안 돼 전구 타입은 불이 켜지면 되게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이 많이 나는데 그 열을 플라스틱이 이기질 못해 이건 국산차든 수입차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 수입차들은 LED 램프를 많이 선호하죠 이것도 신품 전구가 꽂혀있는 세부품으로 램프를 가할 거예요 아니 오디옷집에서 이거 카메라가 나는데 이게 다 망가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일단 그냥 조립해야지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미등 한 번만 오케이 됐어 아 여기 새 거야 새 거 보면 안 닫혀 꽉 닫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꽉 당기고 있는 그래서 얘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트렁크 꽉꽉 닫아야 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부드럽게 그렇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받쳐야지 됐어 트렁크 꽉 닫아야 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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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